에라, 그거는 오래 줘야 되지. 에라 거는 뭐 없어? 뭐 살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지. 아, 누가 사달래야? 격투기 부분 슈퍼루키? 내가 네 주먹 맛을 알잖아. 에란 요새 뭐해? 제디 진짜 사고 치는 거 아니야? 언니,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해요? 널 보니까 될 거 같아. 날 롤모델 삼아 한번 해보시라고요? 일단 붙고 얘기해요. 제대로부터 보자고. 너 딱 기다려. 찾아보자 괜찮은 거? 아멘